안녕하세요 교광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로 왔고요 여자친구랑 첫 여행이에요 첫 여행으로 제주도로 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자친구랑 말고기를 먹으러 갈 거고요 둘 다 말고기를 처음 먹어봐요 여자친구도 추천받아서 가는 건데 식당에 도착하면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첫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고기집에 왔습니다 여자친구랑 주문한 메뉴는 말고기 사시미 그리고 말 생구이 그리고 전복 두 개 이렇게 해서 주문했고요 말 육회를 주문하려다가 양념이 있으면 말고기 본연의 맛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사시미로 바꿨어요 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말 생고기예요 메뉴 설명을 해주셨는데 차돌이랑 다리살 네 그렇대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이거 버섯인 줄 알았는데 고기래요 고기 차돌이요 생기름 엄청 고소해요 근데 약간 해먹는 식감인데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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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말 다리살 얘는 말 다리살 엄청 생긋긋하다 소 생고기랑은 달라 확실히 다르다 이거는 소 생고기 드시는 분들이면 다 먹겠는데 비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잡내 나는 것도 아프고 오히려 더 식감이 좋은데 맛있어요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어서 모르겠어요 여기는 좀 더 꼬동꼬동하다 응 여긴 좀 더 식감이 쫀득이랑 좀 달라요 꼬동꼬동이라고 봐야되나 응 응 말 고기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올 때부터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맞죠? 솔직히 지금 우리가 뭘 먹어도 다 맛있겠죠? 맞아요 나도 썸네일 봐야지 제가 비를 몰잖아요 오늘 근데 제주도에 비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근데 제주도에 비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친구가 또 날씨 요정이래요 날씨 요정이 이겼어요 제가 비를 모는데 날씨 요정이 이겼어요 날씨 요정과 정반대인 사람하고 배틀을 떴는데 날씨 요정이 이겼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네이버 날씨에는 비 온다고 그랬었어 응 무조건 오는 날씨였어요 점수 확률이 안 올 수가 없었는데 저를 억누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다리살 차돌이라고 했나? 차돌, 다리살, 등살 아 등살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산기름에 찍었어 그럼 삼겹살 먹는 느낌 아냐? 삼겹살 같이 먹어 같이 먹어야 돼? 응 같이 먹어야 돼 아 진짜? 여기 같이 먹으면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 잼에 몇천 원이야 맛있어요 말고기 말고기 추천합니다 아 제주도는 와서 2박 3일 동안 머물렀다 돌아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거 먹고 저희는 랜디스 도넛을 먹으러 갈 겁니다 서울에도 랜디스가 있는데 제주도 와서 같이 먹으려고 안 먹고 기다렸어요 맞아 오늘 랜디스 먹겠습니다 근데 오늘 갔는데 품절이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서울 가서 사오겠습니다 저녁에는 회랑 고등어 회랑 딱새우도 사가지고 소주를 먹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찍을게요 저 삼겹살 아시죠? 네 오늘 허가 받았습니다 신상하는 거나? 내가 술 먹는 영상은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잖아요 맞죠? 어 맞네 없어 첫 영상을 여자친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복이 있다 전복 와 여기 살아있어요 전복이 보여드릴까요? 근데 죽었다 또 살았다 여기 말구이 핀치하고 전복하고 고기하고 무생채 고기는 약간 매여러분이 되게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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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랑 돼지고기 약간 섞은 느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응 되게 고소해요 그리고 우리 지방콩 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녹았어요 녹았어요 지금 맛있다 우와 김나는 거 봐요 이거 전복 내장이에요 감사합니다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여기 제목이 난다 제목이 난다 고은이 제주를 담다 고은이 제주를 담다 고은이 제주를 담다 숨은 맛집 같은 느낌 진짜 여기 현지인들이 추천해준 밥집이었거든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른들도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자친구와 편안하게 먹고 랜디스를 가서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말고기 맛있어요 저는 지금 제주도 랜디스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웨이팅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얼른 가서 구입해올게요 안녕 네 랜디스 도넛을 사서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 메뉴를 샀는지는 얘기 안 해주시나요? 이 메뉴얼? 네 여자친구가 랜디스 도넛을 진짜 엄청 좋아해요 조금 늦게 가서 저희가 여자친구가 진짜 좋아하는 도넛들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서 아쉬워요 괜찮습니다 같이 먹는 게 의미가 있죠 그리고 빵은 늘 맛있어 고마워요 아 접시까지 챙겨주시네요 고마워요 짠 코코넛 도넛 코코넛 도넛 랜디스는 랜디스다 응 반죽이 그냥 맛있어 아 맛있어요 코코넛 맞아 블루베리 케이크 도넛이 라즈베리 블루베리 블루베리 향이 황 올라오네 옷은 아까 말고기 먹고 카메라를 넣어놓고 뒷걸음질 째는데 제가 제 발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벽에 탁 박았는데 뭔가 느낌이 싹 한 거예요 뒤에 간판이 있었거든요 응 제가 간판 딱 허리 부분 있잖아요 딱 등에 묻은 부분 그게 깔끔하게 닦고 왔어요 흰색 옷이었는데 자연이다 여자친구가 사준 옷인데 이야 짠 고마워요 이거 신메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코코넛 아즈베리 코코넛 아즈베리 랜디스는 도넛 반죽이 맛있어요 응 맞아 응 짠 빨리 음 살기 여기 레몬 도넛 먹어봤어요 응 어 안 보인다 자 자 먹어봐 내가 이거 줘 나 레몬 안 좋아하잖아 먹어봐 나 레몬 안 좋아해 예지아 먹기 이런 하얀 가루 있는 빵 진짜 만들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네 아 내가 먹방하네 내가 혼자 먹고 있네 음 막 엄청 살겁진 않은데 애플 케이크 도넛입니다 어 근데 랜디스는 빵을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빵 응 아 아까 비 안 왔잖아요 응 결국은 비 와요 응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졌어요 자랑이다 존... 존이야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래도 비등비등해요 맞아요 다시 또 비 안 오려고 하는 거 같아요 다행히 오늘 코스가 다 숙소에서 일정이 와가지고 맞아요 이따가 시장 가서 회랑 소주랑 사 와야지 이건 뭘까요? 이건 케이크다 어떤 케이크 도넛이다 그냥 플레인 케이크다 응 이거 기본 케이크예요 기본 케이크 아 1% 진화 라즈베리 도넛 응 이따가 회 사와서 또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이따 올게요. 저는 지금 제주도 동문시장에 와 있습니다. 여기 고등어 회랑 딱새우 회랑 그렇게 사서 호텔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한라산 마실 겁니다. 네, 한라산 마실 거예요. 오늘 저 동문시장 처음 왔어요. 예쁘죠? 아이고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서. 얼른 타서 숙소에서 다시 키도록 할게요. 지금 사람도 너무 많고 다행히 비는 또 내리니까 멈추네요. 날씨 요정에 있어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 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진짜 날씨 요정이라 비가 그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여보가 비를 내리게 하자니. 숙소 가서 다시 킬게요. 안녕. 안녕. 숙소 도착했습니다. 지금 고등어 회랑 딱새우 회랑 홈런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오늘의 메인. 한라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 여행. 첫 여행. 제주도에서 첫 날. 밤. 아니. 제주도에서 첫째 날. 첫째 날. 제주도에서 첫째 날. 짠. 짠. 영상으로 딱 세 잔만 먹을 거예요. 달다. 와. 습다. 맛있어요. 제 영상 첫 소주. 제 영상 첫 소주. 저는 역시 첫 소주는 아니에요. 갈치에요 갈치. 갈치회. 초장에 찍어서. 또 초장인구나. 엄마야.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응. 여러분들 안 마시겠습니까? 분명 소주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걸로 할게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나랑 여행 와주고 술 마셔줘서 고마워요. 제가 고마워요. 이 돌강어가. 제주도에만 있대요. 제주도에만 있대요. 식감이. 식감이 다 됐다 이거는. 강어 지느러미. 강어 지느러미 쌀을 먹는 느낌. 지금 우리 지느러미가 먹은 것 같아. 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회는 소주입니다. 여보 소주 더 사와. 고마워요. 와, 달다. 맛있네요. 고등어 회. 제주도 오면 꼭 드셔보셔야 돼요. 고등어 회. 맞아요. 이게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막 그래요. 느끼하고. 진짜 맛있어요. 저희 둘 다 입맛이 똑같거든요. 짜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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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전에 비 다시 몰고 왔잖아요. 근데 회 사러 갔다 오는 길에 날씨 요정이 이겼어요. 또. 제가 드디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주도가 우리 둘 때문에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싸우고 지금 막. 지금은 해가 떴어요. 해가 뜨고. 저녁이 됐는데 해가 떴어요. 저녁이 됐는데. 노을을 봤어요 저희가. 아까는 껌껌했는데. 오히려 점점 바을이 밝아가지고. 가는 도중에 한 시간 정도 갔는데. 처음에는. 어? 해가 뜨고 있다 이러다가. 해가 다 떴다. 이랬어요. 이지러운 채널에도 나중엔 올라갈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더 재밌어요. 제 영상 솔직히 재미없어요.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다음날이의. 와사비. 원래 이런 거는 1.1잔인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적당히 자제해야죠. 저 3개월 만에 써주잖아요. 죽어야죠. 맛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코찡. 사실 코찡. 괜찮아요? 맛있어요. 이게 행복. 그리고. 이 호텔도. 우리가.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원래는. 응. 이거 말고. 한 단계 아래인. 스위트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아니야. 두 단계. 두 세 단계는 됐었어. 맞아. 가격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뛰었으니까. 2박에 30만 원짜리를. 예약을 했는데. 네. 무슨 몇 번째 손님으로. 예약을 해서. 룸 업그레이드를 해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고민을 했죠. 저희는 6층 방을 원해가지고. 슈 좋은 방을 원해서. 그리고 넓은 방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높은 방으로 배정이 가능할까요? 이래가지고. 5층 방으로 배정해가지고. 맞아. 지금 거의 두 배 이상의 값을. 가격 좀 맞아요. 응. 거실 있고. 방 두 개. 지금 엄청 호화로운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방이 너무. 방이 너무 크니까. 말하면 저희 말이 울릴 정도로 커요. 이게 되게 좋아요. 맞아. 그리고 맨 끝방이야. 맨 끝방에. 맨 높은 방이고. 드라마에 나오면. VIP들이 들어가서. 맞아요 맞아요. 복도 끝에 문 하나 크게 있잖아요. 맞아요. 저게 누가 잘까? 이랬는데 저희 방이었어. 친구가 되게 운이 좋아요. 근데 이길 뻔했는데. 저 자꾸 지는 느낌이야.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같아. 아까. 그게 또 재밌지. 근데. 운이 좋아요 제가 좀. 그러니까 소주 마실까요? 소주 마실까요? 이제 소주 타임이 왔나요? 네. 요즘 약간. 두 잔만에 술이 살짝 올라요. 기분 좋게. 맞아요 그게 딱 좋은 거예요. 네. 짠. 안 돼 여보 세 잔만 먹고 꾹 이랬잖아. 안 돼 안 돼. 이거 먹을 게 많아요. 원래 술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럼 그럼. 제 남편 할 자격이 있네요. 술이 달아요 여보. 여보랑 같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음. 전 다 맛있어요 지금. 다 맛있어요? 딱새우도 먹어볼까요? 물도 맛있어요. 아 딱새우. 딱새우 먹는 걸 안 보여드릴까 봐. 큰일 날 뻔했네. 끓라 그랬나. 딱새우. 딱새우예요 이거. 제주도 딱새우. 이거를 꼬리 끝을 한 번 꾹 눌러서. 이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딱새우. 엄청 쫀득쫀득거린다. 와. 소주 없나. 제주도 돌광어래요. 제주도 돌광어. 제주도에만 있는 거래요. 응. 다 그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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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느러미. 그 식감인데. 조금 더. 약간 플로저 삼치 식감이라는 거. 아주 약간의. 음. 약간 살짝 살짝 씹히긴 해. 맞아. 맞아. 근데 끝. 약간 껍질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쫄깃하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천천히 마셔 여보. 반잔씩 마시죠 반잔씩. 반잔. 오케이. 다 마셔야돼. 다 마셔야돼. 진짜 반잔 마시는 거 봐. 반잔 마시라 왜. 나는 말 잘 듣는단 말이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나는. 아무튼. 저는. 이 아무튼 있잖아요. 여자친구 말투. 나도 모르게 여자친구 말투를 닮아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닮아가자. 맞아요. 아무튼. 저는 제주도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와이프와. 네. 어 네. 이제. 곧. 예비 와이프. 예비 와이프입니다. 제주도 영상을 즐기겠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안녕. 갈게요. 안녕.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